좌표 북위 43도 15분 51초 석영 2도 57 01 북위 43.26417도 석영 2.95028도 43.26417-2.95028 1913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했던 경기장에 대해서는 산마메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산마메스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에 위치한 축구 경기장이다. 아틀레틱 빌바오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4년부터 경기장 건설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2006년 3월에 경기장 건설 계획이 승인되었다. 2010년 5월 26일 낮 12시에 옛 산마메스가 있던 곳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경기장 건설 비용으로 사용된 2억 1100만 유로 가운데 52.6%가 공공기구를 통해 지급되었는데 바스크 지방정부 빌바오시의회 비스카야도 의회가 건설 비용을 분담했다. 2013년 9월 16일에 경기장 개장식이 열렸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이날 밤 10시에 열린 첫 경기이자 셀타 비고와의 라리가 경기에서 3에서 2 승리를 기록했다. 2014년 9월 19일에는 우회파 유로 2020 경기가 열릴 경기장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되었는데 원래는 조별예선 3경기 16강전 1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범유행의 여파로 인하여 해당 계획은 세비아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대 라 카르투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